다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공법을 찾으라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이렇게 즉답을 드릴게요. 맞다. 근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찾아라. 이게 뭔 뜬금없는 얘기인 거죠? 일단 좀 와닿게 공부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멋있는 얘기 줄게요. 제가 딱 스무살이 됐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말 중에 제 가슴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말이에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스무살이 됐으니까 공부는 좀 덜하고 인생 경험을 많이 해서 진짜 너가 꽂히는 걸 찾아라.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해라. 그러다 혹시나 가끔 이 테두리 경계에 있는 완전히 법을 위반하는 건 안 되지만 경계에 있어서 좀 간당간당하는 걸 하고 싶을 때는 아버지를 떠올려라. 혹시나 그게 살짝 넘어가서 범법이 되면 아버지가 널 구해주겠다. 우리 아버지가 했던 최대 멋있는 말이죠. 하여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 뭐했어요? 여러분 질문을 제가 조금 더 재미있는 예시로 받아들인 거예요. 시행착오를 많이 해서 공법을 나에게 맞는 걸 찾아야겠죠. 그러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걸 지킨 상태예요. 마치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 인생의 어떤 지표를 찾지만 법의 테두리를 넘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이게 제가 뭘 비교한 거냐면 공법 방법을 찾더라도 있잖아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무슨 법인데요. 이게 뭐냐면 공법, 법. 법이라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우가 있고요. 로우가 있어. 로우는 여러분이 아는 법률할 때 법이야. 이 로우는 뭐죠?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어떤 절대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와닿지 않으니까 다른 예시 가지고 해볼게요. 다이어트 가지고만 해볼게요. 다이어트에 절대 법이 있어. 뭐였냐면 일미 이거예요. 다이어트에 코드 보시면 아실 거야. 거기 나왔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다이어트의 핵심. 뭘 하더라도 어기실 수 없는 건 결국은 인풋보다 아웃풋이 커야 돼. 먹는 것보다 쓰는 게 커야 살이 빠져. 뭔 지랄을 하고 황제 데이트를 하고 LCHF라고 저탄고지를 하더라도 결국 먹는 게 많으면. 그렇죠? 아웃풋이 적으면 살이 안 빠져. 그 다음 또 다른 로우가 뭔지 아세요? 많이 들었던 거. 다이어트는 지속가능해야 돼. 요요가 오는 게 뭐야? 한 달 동안 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한 달 동안만 사는 게 아니잖아. 평생 갈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특이한 음식 먹는 거 있잖아. 평생 그거 먹을 수 있음 하지만 우리는 평생께 못 먹잖아. 마지막 세 번째. 많은 삶이 있고 있는 거. 다이어트는 어쨌든 건강을 해주면 안 되죠. 다이어트의 최대 목적은? 다이어트를 떠나서도 건강은 이건 절대 법칙이잖아. 다시. 건강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 뭐? 어쨌든 인풋보다 아웃풋이 커야 된다. 그 다음 뭐? 지속가능해야 된다. 이거는 절대 법이죠. 자, 이거를 박아놓은 상태에서 이것저것 시행착오에서 나한테 맞는 걸 찾아야 돼. 그러다 보면 몇 개가 찾아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말했잖아. 그 뭐 저탄수화물, 고지방. 이것도 뭐냐면 저탄수화물을 했을 때 이미 탄수화물 중독이 돼서 탄수화물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자극시켜서 자꾸 먹고 또 먹게 하거든. 특히 탄수화물에 대해서 그런 민감도가 크고 중독이 돼 있는 사람들은 저탄수화물을 하면 인풋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왜 자꾸 운동을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인풋을 줄인 만큼 아웃풋을 늘려야 되니까. 자, 근데 여기 지속가능한 게 붙어. 유산소 운동은 뭐다? 딱 그 운동하는 동안만 빠져. 근데 우리 아웃풋은 하루 종일이잖아.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다? 신진대사를 올리는 운동이 더 중요한 거야.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 막 굴러가는 운동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또 다른 절대 법칙이 나오죠. 이 절대 법칙을 연결했더니 그러면 호르몬을 좀 신경 써야겠다. 그죠? 인슐린이나 호르몬을 조심해야겠다. 그 다음 뭐? 운동은 신진대사 위주로 해야겠다. 이런 게 쌓이는 거야. 우리말로 말하면 로우 또는 우리가 쓰는 용어로 하면 코드들이 쌓이는 거죠. 이 위에서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한 그 유명한 구조도인 코드와 스킬 관계. 다시 다이어트 방법을 이것저것 해봐요. 그런데 뭐다? 절대적인 건 박아놓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자, 이런 비유를 한 게 뭐다? 공부법. 공부법도 결국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다?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수학으로 말하면 제가 항상 얘기했죠. 우리 코드 여섯 다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유료구항에서 나왔던 것 중에 글자 하나만 제가 떼가서 항상 역이라고 그랬죠. 그냥 와닿게 그냥 이렇게 말할까? 생전 처음 보는 문제를 그 자리에서 푸는 역을 기르지 않으면 심화 문제, 킬러 문제는 못 맞추고 영원히 2, 3등급 언저리에서 못 올라간다. 그렇죠? 생전 처음 보는 문제. 꼭 그거 길러야 돼요. 다 외워버리면 안 돼요. 아니, 수학은 그런 킬러 문제들보다 완전 신유형이거나 나왔던 문제도 완전 변형해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를 공략해야 된다는 건 이건 법이야. 무슨 말이야? 이 법을 어기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강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 다 외우면 되는데 심화 문제, 기출 문제 딱 외우면 되는데 이거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법이랑 충돌 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학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냥 유형 달달달 암기하면 끝나는 시험이야. 무슨 이해고, 여기야. 이거에서 제가 틀렸어. 라고 여러분들 반발 댓글 달고 지가 정답인 줄 하라고 하면서도 틀렸어. 라고 하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절대, 노. 절대 법이랑 어긋나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스터디코드에서 이 스터디코드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이 맨날 5만 원 당자하다고 해도 제가 이건 틀렸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하는 건 뭔지 아세요? 절대 법이 있으니까. 아까 말한 다이어트에 절대 없지. 이거는 어기면 안 되는 거. 아니, 우리 아버지가 말한 대로 그냥 민주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살려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대한민국 법. 이게 있으니까 감히 안 된다.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 번. 그놈의 공법은 시행착오하면서 자기에 맞는 걸 찾으세요. 맞는데. 너무 사람들이 이 얘기만 해. 마치 이게 뭔지 알아요? 그냥 인생 막 사라. 마약도 해봐. 도박도 해봐. 다 해봐. 너한테 맞는 걸 찾아봐. 그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랑 똑같이 나한테는 그렇게 보여. 절대적으로 수학에서 지켜야 되는 법. 우리 영어로 코드. 영어의 코드. 이건 지킨 상태에서 찾아라. 알겠죠? 마치 진짜 막 방종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여러분을 보는 안타까움이랄까? 그래서 제가 자꾸 그건 틀렸어. 사실은 내가 어떤 스킬에 대해서 틀렸다고 하면 그죠? 그 스킬 자체를 일단 그것도 안타까움 다 보는 거지. 이 법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그 스킬로 가면 분명 망할 거거든. 공부 못할 거거든. 그래서 소리내는 것도 있지만 제일 크게 말하고 싶은 건 제발 이 법 좀 봐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물어. 제가 너무 강조했지만 공부법이든 인생 모든 거에 대해서 이 구조를 알고 가면 이건 인생에서 성공하고 공부를 성공할 거예요. 항상 그 법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다. How? 그리고 이 밑에는 보다. Low. 오우. 일부러 약간 라임도 W로 끝나기 비슷하게 마친 거야. How? Low. 근데 다른 우리가 쓰는 용어로 하면 뭐다? 스킬. 코드. 이건 공부법, 다이어트법, 인생법 모든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이 분야에서 내가 절대적으로 준수해야 되는 절대 법, 코드, 로는 무엇인가를 먼저 확인해. 그 태두리 안에서 시행착오를 해가는 거야. 알겠죠? 이걸 확인 안 하고 여러분이 그냥 시행착오만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다? 찾긴 찾았어. 응. 저한테 맞는 공부법을 찾았답니다. 저는요. 그냥 닥치고 기출문제 다 외워버리는 게 최고더라고요. 찾으면 뭐해. 수학 절대 2등급 이상 안 나옵니다. 저는 1타강 선생님 인강을 허리 풀로 타가지고 저 혼자 푸는 시간 하나도 없이 그냥 풀로 타면 되더라고요. 찾으면 뭐해. 안 되는데. 저는요. 탄수화물 끊고 지방만 미친 듯이 처먹는 게 저한테 맞거든요. 하면 뭐해. 너무 먹어서 살이 안 빠지거나 지속이 불가능해서 요요 올 건데.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걸 잘 보면 많은 게 보입니다. 가끔 전문가 중에 나 같은 사람들이 있어. 막 팁이 나와서 저탄고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말이 거부감이 들 때가 있어. 그 사람도 물론 잘못이지. 밑에 있는 코드를 설명 안 하고 설명하면 오해가 크지. 제가 방송에 안 나가는 이유예요. 그 사람 말했을 수도 있어. 방송에서 자르고 요거만 딱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은 뭐가 있더라?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법에 터득을 해야 되는 거지. 네가 저탄고지를 아무리 해봐라. 많이 쳐먹으면 인풋이 아무리 크면 인풋이 크면 뭘 하든 안 돼. 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겠죠. 편집이 됐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보여. 오만방자지만 뭔가 아니야 틀렸어 하는 사람은 그 밑에 뭔가 코드가 있는 건가? 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있을 거야. 없는데 그냥 말한다. 이거는 이제 미친놈이고. 개끼긴 거고. 스터디 코드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많아. 코드가 있는데 우리의 이 코드를 모르니까 또는 이 구조를 모르니까 죄는 왜 내가 겨우 힘들게 시행착오 찾은 스킬 틀렸다고. 아우 기분 나빠. 그렇죠? 스터디 코드에 보면 논란이 많은 영상들 보면 그래. 자기가 찾은 거야. 시행착오에서. 그런데 정면으로 이건 틀렸습니다니까 기분 나쁜 거야. 그런데 다시 한 번 애정이 있는 마음이에요. 놀랍게도. 여러분을 틀렸다고 내가 우쭈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진짜 틀렸으니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너무 많이 처먹으면 살이 안 빠지는데 처먹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틀렸다고 말하지 뭐라고 그래. 제 방법인데요. 전 하루에 지방을 5천 칼로씩 먹는 게 제 방법인데요. 왜 뭐라고 하세요. 틀렸다고 말해야지. 그래야 얘를 구해줄 수 있지. 그래야 얘를 건강하게 살 뺄 수 있잖아. 그런데 말하지 말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겁니다.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리해봅시다. 공부법에는 세상 모든 법에는 이것만 여러분이 딱 꿰뚫고 가도 앞으로 인생 사는 데 엄청나거든요. 하우가 있고 로우가 있다. 스킬이 있고 코드가 있다. 코드를 먼저 확실하게 공부해라. 코드란 태도를 정해놓고 그 위에서 시행착오로 스킬을 찾아야지 안그릇 망한다. 아 또 얘기하다 보니까 위대한 얘기 우리 아버지 얘기부터 그래서 시작한 거야. 알겠죠. 정말 위대한 가르침. 그게 스터디 코드의 모티브였다. 그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주 명대사절이 변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알려준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구조랄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펭러뷰 펭펭님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으면 타고 싶네요. 지름길이 있다면 시행착오를 적게 해서 저는 그래서 스터디 코드가 최고라고 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거꾸로 말하면 테두리가 딱 있잖아요. 그럼 시행착오할 때 쓸데없는 시행착오를 안 하니까 더 시행착오 시간을 빨리 줄일 수가 있어. 언제나 말했죠. 제가 스터디 코드를 맞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무의미하게 시행착오하는 그 시간을 줄여주실 거죠. 지금도 말했잖아. 결국 시행착오를 엄청 해서 1년 만에 내 공법을 찾았는데 테두리를 벗어났네. 그럼 망하는 거잖아. 그 1년이 날아간 시간인데 테두리를 딱 알고 하면 테두리를 되게 선명하게 할수록 스킬은 굉장히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죠.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할 폭이 줄어드는 거니까. 알겠죠? 장호구님 스터디 스킬이 아니라 스터디 로우다라는 거죠. 그렇죠? 스터디 코드를 굳이 다른 이름으로 바꾸면 근데 로우는 좀 여러 가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스터디 로우라고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또 여러분 질문 한 가지를 해소해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생의 구조도니까 머릿속에 잘 박아두고 인생을 살면 공부해도 인생에도 도움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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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